도대체 누가, 무엇을, 왜 삭제했을까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내가 지시했다 하면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불가능해요. 바보 짓을 한 겁니다.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저렇게 월북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를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며칠 된 뉴스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은 저렇게 삭제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채널A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국정원 내부에서. 내부 보고서 삭제를 박지원 전 원장이 지시를 하고 이후에 삭제가 잘 됐는지 확인까지 했다라는 정황을 국정원 내에서 파악했다라는 게 어제 채널A 뉴스 보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완전히 정반대 얘기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완전히 정반대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게 국정원장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2020년 9월 22일 날 이대준 씨가 일단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그날 밤 9시 40분에 피살이 됩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긴급히 소집이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도 소집이 돼요. 그때 국정원과 국방부가 수집한 정보가 그 회의에 제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출된 내용이 보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표류 가능성이 이야기 됐었는데 그 회의 때부터 실적으로 월북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표류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걸 박지원 원장이 그 보고서를 삭제해라. 그리고 아까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확인까지 했다라는... 삭제됐는지 확인까지 했다. 그렇죠. 내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 이야기도 보면 메인 서버에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와대 회의 때 당시에 들고 간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이대준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의 정보는 어떤 면에서 제외된 채 실제 월북했다라는 정황만 가지고 보고서가 올라갔다라면 이것도 한 중대한 왜곡이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것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제가 좀 구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외하고 월북이라는 단어만 포함된 것만 했다라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그쪽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고발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고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검찰에서 가서 지금 일단 배당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안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면 과연 박정원 원장 이야기처럼 전혀 삭제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채널A 보도처럼 마지막 삭제까지도 확인했는지 금방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뭐 삭제까지 확인했다라는 게 채널A 보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 진실이 밝혀지겠죠. 네 그런데 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 그러니까 밈스에 올라있던 40건 정도의 기밀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또 이런 의혹이 읽었고 또 알려졌습니다. 이 화장이 계속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23일이죠. 서훈, 박지훈 그리고 박지원, 서욱 등 청와대 관계장 간 회의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3일에서 24일까지 군기밀 40여 건이 밈스에서 삭제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24일 오전 11시 북에서 월북 추정 발표를 했습니다. 군에서? 네, 군에서 월북 추정 발표를 했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관건 역시 이 중간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느냐 여부 아닐까요? 네,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아까 이현종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서버의 문제도 살펴봐야 되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계속해서 국정원은 정보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퍼뜨리는 곳이 아니고 군과 국방부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하거나 또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정원 내부 고발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는 부분은 국정원은 충분히 자체 첩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작성하고 타 기관에 공유하는 그런 반대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박지원 전 원장에게 고발된 혐의의 상당 부분은 국정원의 자체 문건을 본인이 취사선택해서 삭제하거나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전직 원장을 고발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는 중요시 봐야 될 게 당시에 이 국내에 없던 강요가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전 외무부 당시 외무부 장관은 밖에서 이 얘기를 한대요. 외무부 장관이. 그때 드리프트, 표류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3자 회의의 내용을 미처 전달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은 그런 것을 공유받았지만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제외 공관이나 외국에 알릴 때는 표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박지원 전 원장뿐만 아니라 서훈, 서욱, 전 장관 등도 있고 당시에 강요들에 대한 최소한 참고인 조사 정도는 정확히 해야 당시에 이 얽히고 설킨 삭제 의혹의 전말이 실체를 분명히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최진봉 교수님 여러 가지 지금 감노들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군의 정보가 40여 건이 삭제됐다는 것이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근간을 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 2020년 9월 23일 날 청와대에서 두 차례 NSC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국방정보본부가 삭제 절차에 착수를 하고 9월 20일 청와대 NSC 전후로 해서 직전 직후 전후로 해서 군기밀 40여 건이 삭제가 되고 공교롭게도 그 삭제가 된 직후에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해서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니 뭔가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발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 40건, 군기밀 40여 건이 삭제가 됐다는 게 밈스라고 하는 것이 수백 군데 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밈스라고 하는 것이 군기관에 여러 기관에 밈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산은 하나를 하지만 보는 사람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 TF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련 첩보, 이와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첩보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하부대까지 밈스가 연결돼 있어서 그 정보가 갔고 그래서 거기서는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생산된 원본은 남아있고 그 원본을 삭제하려면 생산한 사람이 삭제를 해야 되는 그건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예하부대에 나가 있는 40여 건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야당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40건이 삭제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40건이라고 하는 게 원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원본은 있고 예하부대에 여러 군데 전파됐는데 필요 없이 알게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하부대에서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말 이게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그리고 정말 국정원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거 없애라니 이거 삭제해라고 지시한 게 있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어서 복잡한데 국정원에서 고발한 거는 아까 저 밈스에서 삭제됐다는 걸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에서 생산이 된 첩보 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지시해서 삭제한 거 아니냐 이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라고 국정원은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어제였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관련 기밀 삭제 지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 유족들이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복무장을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인 임수에 올라온 이대준 사망과 관련된 SI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합니다. 현정사상 막강한 정보력과 권력을 테러잡고 아직도 국민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 살길만을 찾아 헤매는 호암무치의 짓거리를 지금도 일삼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 앞에 평화와 민주주의 맡아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장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원장들이 지금 벌써 지난 정부에 3명인가 4명 또 한 분이 계속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고요. 다 사법 처리가 됐고 지금도 2명이 또 고발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참 국가정보원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즉 정보를 선택적으로 어떤 면에서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특활비 문제로 됐지만 이번에 두 분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즉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취합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정말 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